안녕하세요 마리마 목상정원 입니다 오늘 또 제가 뭘 이렇게 바쁘게 손목을 돌리고 있을까요 라쿠타 치즈 한번 더 보여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제가 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저만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또 나눔을 할 때가 있어서요 이번에는 우유 1000ml 짜리 2개 2리터 하고요 생크림 500ml 짜리 2개 1리터를 했고요 레몬 3개를 갈았습니다 와 레몬 빠른 속도로 갈고 있죠 마리마 손목 아퍼 손목 아퍼 왜 아꼬 손목이 너무 아프다 얼른 돌리자 마리마 힘들지만 참고 하자 나눠줄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 좋게 하고 있자 이거를요 그냥 기계에다가 즙을 확 짜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손맛을 좋아한답니다 우유 2리터에 생크림 1리터를 섞어 놓고요 소금 약간 너무 제가 레몬 생즙을 지금 한 10숟가락 이상을 놓고 있어요 레몬즙을 사서 쓸 수도 있어요 마트 가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직접 갈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줍만 넣는 게 아니라 레몬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껍데기를 그것도 총총총 다지듯 해서 함께 넣어서 해보려고 해요 식감이 아주 좋거든요 그러면 씹는 식감도 있고 향긋하고요 참 도전하는 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레몬 향을 더 향긋하게 내기 위해서 레몬을 다져서 넣고요 이제 슬슬 저어가면서 끓어오르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아이고 조금 있으면 끓어오르겠죠 레몬 건더기들이 보이시죠 저게 씹으면 은근 기분이 좋아져요 상큼해서 직접 집에서 이렇게 치즈를 만들어서 써먹는다는 거 그렇다고 그게 엄청 복잡하냐 하면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 재료가 복잡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유 생크림 레몬 소금은 다 있잖아요 집에 그리고 나는 좀 짭짤한 게 좋아 이러면 소금을 더 넣어도 되는데 저희는 짭짤함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넣지는 않고요 적당한 간으로 만들고 있답니다 다 이렇게 끓어오르고 만들고 면보에 싸고 한 후에 샐러드랑 섞어 먹어도 좋고요 그냥 먹고 싶다 꿀을 첨가해서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배탈 나니까 유제품 이래서 근데 저는 많이 먹어도 배탈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꿀을 주로 많이 위에 뿌려서 먹고 한답니다 보이시죠 이제 끓어오르는 거 방울이 퐁퐁퐁 터져서 나오네요 보글보글보글보글 어우 끓기 시작한다 멀지 않았다 어우 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죠 저럴 때 불을 약간 줄이고 한 20분 정도를 더 약불로 끓여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불 쓰시지 마시고 끓어 넘칠 수도 있으니까 중불에서 약간 높게 끓이시다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끓어오르시면 끓어오르면 그때는 더 약불로 해서 한 20분 동안 뜸 들인다 생각하고 놔두시면 됩니다 계속 끓고 있죠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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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끓어오르고 있네요 물도 그 뽀였던 우유물이 약간 누리끼리 해주고 있죠 거기에 레몬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뭔가 서로 이렇게 면보에다가 치즈를 확 싸가지고 물빠지게 해놨더니 요렇게 됐네요 우와 이걸 썰어서 드시면 됩니다